자 빠른 곡도 한번 해볼게요 느린 곡만 했네요 음 마른 곡 야구배축법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 방법이 후렴 여덟 마디를 친다 그쵸 이것도 반절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후렴 여덟 마디를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위주로 치면서 바이레이션을 시킨다 자 멜로디를 먼저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 전주에요 뭐 이런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바이레이션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런식으로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야구배축법 전주를 후렴 4마디 앞에 2마디 뒤에 2마디를 하는거 있죠 그걸로 한번 쳐 볼게요 이것도 멜로디를 칩니다 멜로디 뭐 이런식으로 해도 노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런식으로 쳐 줘도 되겠습니다 뒤에만 메이저 스케일로 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구배축법이 이제 전주의 두번째 앞에 2마디 앞에 2마디 뒤에 2마디 자 이렇게 또 해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멜로디를 일단 쳐 볼게요 멜로디를 위주로 뭐 이런식으로 만들어 지네요 자 그 다음에는 세번째 세번째는 1도 4도만 가지고 메이저 스케일을 이용해서 쳐 볼게요 1도 1도 자 지금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다 아까 화음친 것도 메이저 스케일에서 친거에요 자 지금도 메이저 스케일로 친겁니다 들어보세요 이런식으로 너무 어렵게 치죠 메이저 스케일이라는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게 더 잘 치시는 분도 계실테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메이저 스케일을 배운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멜로디를 살려 주시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 또 1도 4도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하게 메이저 스케일로 막 후리셔도 다 좋게 들려요 한번 쳐 보세요 마지막으로 1도 5도로 끝나는거 볼게요 전주갑 야구인식도 셋 넷 너는 뭐 이런식으로 아니면 이거는 멜로디가 없으니까 그냥 메이저 스케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메이저 페타톤과 메이저 스케일로 전주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 둘 이런식으로 간단히 심플하면서도 느낌있게 4도 화음으로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화음으로도 또 쳐 볼 수 있겠네요 이런식으로도 짧지만 강렬하게 아니면 모르겠다 그러면 반주가 나올 때 기타도 똑같이 코드로 치시면 되요 이 정도만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기타로도 한번 쳐 봐야겠다 일렉 기타로만 너무 막 쳐서 그럴 수 있는데 야구배 축복도 똑같이 후렴 여덟 마디 첫번째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둘, 셋, 넷... 이렇게 그 다음에 두번째는 후렴 4마디 그쵸? 후렴의 앞에 두 마디 뒤에 두 마디 해볼게요 원,두,두리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두 마디, 뒤에 두 마디 여러분들 엄청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말했듯이 너는 담장 나무로 봐둔 나무가 되어줘 원,두,두리 이런식으로 뒤에는 제가 맘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식으로 해도 되요 메이저 멜로디를 치다가 뒤에 마지막 마디에서는 메이저 스케일이나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꾸며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bread은 뭐였죠? 1도,4도 이것도 뭐 매저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매드 스케일로 1도 4도 1도 4도 그 다음에 마지막 1도 하고 5도 코드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6도 하고 간단하니까. 빨리 끝나니까. 아니면 심플하게. 첫번째 일반적으로 흔하게 하는 요령. 코드 진행법은 후렴 여덟 마디 혹은 후렴 네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 두 마디 아니면 뒤에 두 마디를 코드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도 4도 1도 4도 4마디 진행으로 하시면 되겠고.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1도 한마디 다섯번째 코드 한마디 해서 두 마디짜리로 심플하게 코드를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쳐 줄 때 마지막 마디 세번째 방에서 풀어주는 센스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의 주제에 맞게 메이저 스케일의 활용이 또 이렇게 후렴의 메이저 곡에서 전주가 만들어졌을 때 멜로디를 초견으로 멜로디를 치면서 마지막 두 마디 정도에서 애드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애드립을 하고 마지막 두 마디를 멜로디를 쳐 주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마디 뒤에 두 마디도 앞에 두 마디는 애드립을 하고 마지막 두 마디 정도를 멜로디를 친다. 그 다음에 1도 4도 1도 4도 일때는 메이저 펜타토닉을 배웠죠. 메이저 스케일로 심플하게 애드립을 하면 해줍니다. 그 다음에 1도 5도 코드에서는 메이저 펜타토닉과 메이저 스케일로 또 심플하게 전주를 만들어줍니다. 예제곡은 사랑으로와 야곱축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곡들을 한번 코드라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